안녕하세요 케네스 공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따라는 곳에 레스토방에 왔거든요. 여기서 공연할 건데 이 동네가 헤이스팅스거든요. 엄청 무서운데 차가 아마 차 주차한 거 털리지 않을까 지금 겁나는데 일단 여기서 공연해보겠습니다. 지금도 차 해볼게요. 이렇게 좀 더 좋은데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좀 더 좋은데. 그냥 내는 이 동네가 헤어로와서 바닷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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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